뭐 있는거에요? 동작이?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광칠 저는 악당광칠에서 아쟁을 연주하는 크레이스뻑이구요 저는 까불까불 명월입니다 오늘 그리고 4월 달달광칠에 당첨되신 저희 오지니후원회언니 안녕하세요 오지니후원회언니 여름 섀도우 메이크업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하셔서 섀도우 두개를 제가 한번 골라봤구요 아주 귀여운 그런 이미지에 어울리는 오렌지 컬러로 제가 한번 픽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리터 하나 매트한거 하나 이렇게 했는데 아 둘 다 글리터네요 그래요? 네 한번 이걸로 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아이템을 그냥 몇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요즘에 또 파랑색이 여름이다 보니까 이런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냥 데일리로 쓰긴 절대 안되겠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화보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아이섀도우 그 컬러가 두가지가 오렌지랑 블루로 이렇게 픽이 됐거든요 오렌지랑 블루로 아우 준비가 찰자하시네요 아 그럼요 아 제꺼 좀 지워주신 줄 알았네 나중에 지우시고요 일단 먼저 기본 베이스를 제가 하고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자 여기서 이제 색조는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오우 너무 예뻐 어디 보고 있을까요? 앞에 보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던데 오우 색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강하게 갈게요 네 저는 거울을 끝까지 보지 않겠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 원숭이로 만들어주세요 궁금하다 볼래요 그러면 네?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명암을 들어갈 거니까 그렇죠 너 되게 아픈 사람 같아 입술이 없어서 비포에부터 찍었어야 되는데 네 네 네 네 아 이거는 오늘 샵 아주 블링클리터를 너무 예쁘다 이거 아 이게 예쁘다 진짜 한번 저기 한번 봐주세요 오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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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다르네요 오 이쁘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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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언니 좀 더 해도 될 거 같은데 오우 과감한데 뭐 그러나 거의 볼 전체가 city ?? seamless 요즘에 olduğunu 무엇이라고 하던데 축취화장이라고 해야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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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취 화장 딱 적당히 vehicles 같아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입술이 중요해 왜냐면 지금 위쪽부분은 이렇게 과즙이끄끄끄끄끄 מש 근데 여기를 세게 갈 것이냐 누를 것이냐 그거에 따라 좀 이미지가 다르는데 이거 입술 바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스키니 립 큐렘 이라고 이게 진짜 내 색깔이 되게 연해 가지고 겉에 이렇게 발라도 아주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바르기도 아주 쉬워요 오 여기 끝이 아니에요 오 그라데이션 딱 붙다 여기서 좀 더 원하시면 안에 레드를 좀 더 세게 가도 돼요 아주 과즙미가 뿜뿜 넘치는 제주도 지금 가야겠네요 여행가서 사진 찍으면 정말 귀엽게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번의 편 물건 번 가볼게요 눈을 못 뜨겠어요 너무 파란색 눈 전체에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만 볼게요 네 입술색 바꿔야겠다 눈 하려면 이게 그냥 블루가 아니라 눈 감아 보세요 보시면 앞쪽에는 브라운을 주고 이렇게 팍을 먼저 좀 바르사긴잖아요 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절대 그냥 그 멍든 거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보이지가 안 아 basis 그거 같은데요 언니 아 지금 한리人 한리퀸 메이크업 pper 입술을 €2 일단 이정도로 입술을 맞하면서 응 이게 훨씬 낫네요 다시 눈으로 돌아가서 네 아 이것도 써보고 싶은데 초록색 대박이다 이거 나는 이게 더 눈이 더 또렷해 보이고 뭔가 이목구비가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은 근데 정말 해 나가서만 하세요 아 아 어 근데 예뻐요 해 예쁘다니까요 명언님 일로와서 한 번만 봐주세요 들어가면 더 예쁘게 하하하하 이건 무슨 색이죠? 이건 아주 진한 갈색이죠 이거 조금만 볼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되죠 아니 눈이 파라니까 다른 것도 뭔가 특별해야 될 것 같아 특별하게 한번 가봅시다 특별하게요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가봅시다 어? 정말요? 네 진짜로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하하하하 오늘 화장의 컨셉은 이 색화죠 정말 이 색이네요 어우 너무 예쁘다 근데 너무 귀엽다 하하하하 미션 한 번만 하하하하 아 진짜 너무 예뻐 하하하하 여러분 그레이스박은 남자 후원 회원님도 렛 미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하하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하하하하 귀여워 근데 음식 거의 다 됐거든요 네 저희는 아직 안 됐어요 하하하하 자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박의 렛 미 인 하하하하 하하하하 먹으러 하자 먹으러 하자 아 배고파요 배고파요 아 안 쉬어 안 쉬어 기차가 하 ambassador 하하하하 잠깐만요 하하하하 Esti нут 하하하하 아멘